아 드디어 가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가을의 마지막 날 언서 여기까지 왔네요 가을의 마지막 날 아 가자 오 다 지웠다 대박 와우 다 지웠어 대박이다 가지도 있고 동문사로 가볼까? 넌! 나중에 이어서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타드밸리 가을까지 가을의 가을하기 초보농부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이어서 겨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켁슛! 추정하실기초기 여러분들 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